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 마지막 김장 다 끝나고 이제 영양김치를 담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금방금방 먹는 영양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추 동치미거든요. 이거는 오래 두고 먹는 건 아니고 오래 가야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담아서 빨리 먹고 자주 담는 김치입니다. 이거는 오래 두면 배추가 좀 너무 쉬워지든가 그렇게 맛이 없는 거라서 딱 일주일 안 그러면 2주 그러면 보름 정도 그렇게 두고 먹는 김치이기 때문에 이건 그때그때 맛으로 담아먹는 동치미에요. 무동치미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마늘을 넣고요. 마늘 한 3큰술 듬뿍 넣으시면 돼요. 무채. 무채. 무채 쓸고요. 여기는 당근이에요. 당근을 곱게 채쳐서 물에 담가서 당근 물을 좀 빼야 돼요. 이거는 색으로 넣는 거지 여기 김치에 맛으로 넣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또 미미하게 다 하얘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손가락 맛이 간 거 하나 정도만 썰어서 이렇게 잘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 넣고요. 이거는 지금 구기자예요. 구기자. 구기자. 한 큰술. 스묵하게. 이렇게 넣고 한번 이거 잠어 잡으면 아기들도 좋아하고 너무 맛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새우젓 국물만. 국물만 넣었어요. 새우젓 국물 4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육수도 반만 넣고 반 남기고 그리고 이거는 찹쌀가루로 풀을 멀겁게 쓴 거거든요. 그거 반만 넣고 반은 이따 국물에 넣으려고 남기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양념이 다 됐어요. 이제 이 양념을 준비했거든요. 그럼 다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멀고스름하게 하세요. 이거는 너무 빡빡하게 하면 일단 국물을 불 거니까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담백하게 시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이렇게 멀고스름하게 해서 다 진하지가 않아요. 양념이 다 연해요. 그렇게 해서 이 배추는 이렇게 파란 배추로 이거 한 두 시간 반 절였어요. 절였으니까 그렇게 절여서 한 세 번 네 번 정도 닦으면 이렇게 휑킬 때 이거를 이렇게 덜 절여진 거는 백김치 용은 막 비벼서 닦으면 안 돼요. 이거는 백김치는 우리 빨간 폭김치 그런 것보다 조금 덜 절여야지 되지 이렇게 많이 절이면 얘가 혹시 흐물흐물 하다 보면 아작아작한 맛이 좀 덜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하고 두 포기 기준이니까 두 포기 정도 오면 한 일주일 잡수시고 또 금방 담아서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아요. 이 백김치는 너무 동침이라고 해서 국물이 많아서 동침인데 국물이 좋아 안 하시면 좀 덜 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속을 넣고 여기에 갓 같은 거 미나리 같은 거 쪽파 같은 거를 왜 안 넣느냐면요. 이 백김치나 물김치나는 저희 집은 깍두기 같은 데도 그런 거 안 넣거든요. 이제 넣어서 영양적으로는 좋겠지만 먹을 때 그래도 그런 게 많이 익어버리면 누래지기도 하고 맛도 그거 넣는다고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양념이 잘 들어가야 맛이지 부재료는 그냥 우리가 영양 생각하고 넣는 건데 그거 안 넣고 담아도 그거 못지않게 맛있어도 저는 그거 필요가 없어서 안 넣어요. 요렇게 해서 딱 접어서 한 끼에 물 한 한 컵 정도 넣으시고 요거를 딱 이렇게 퇴해 놓으시면 요거 하나 딱 꺼내서 한 끼 먹으면 딱 좋아요. 이게 김치를 담아서 간수하는 것도 배우시고 접듣는 것도 배우고 해야지 이게 김치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누가 담아 준다고 이게 맛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수해감에 먹는 데서 이게 아무리 맛있게 담아 준다고 그래도 이 간수를 할 줄을 모르면 거기에서 벌써 30%, 40%가 맛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 김치가 아무리 잘 담아줘도 먹는 사람 보관하는 데에 손매 달린 거기 때문에 맛있게 담아줘도 제대로 못 입어 먹는 분 또 맛있게 담아줘도 잘 익혀서 또 잘 잡듣는 분 보니까 제가 지금 김치 현대가 얼마나 오래됐다고 그래요. 저는 손만 담아면 간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먹는 기술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김치는 암청이나 담아도 옛날에 시그름들이 그랬어요. 무식하게 담아서 유식하게 먹어라. 그게 다 뜻이 있는 말이에요. 담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무식하게 넣고 익혀서 먹을 때는 아주 맛있게 우아하게 먹어라. 그 뜻이 왜 그런 말을 하셨겠어요. 이 김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어서 이거는 정말 김치는 맛있게 하려면 이거 먹는 법도 배우셔야 돼. 담는 것도 배우셔야 돼. 지금 저희 제자들도 여기서 배워서 많이 사고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김치가 맛을 못 내니까 이것저것 넣어서 더 맛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왜 안 되냐고 그러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쓸데없는 필요없는 양념을 여기다 뭘 잔뜩 넣어요. 얘는 자기네 그 양념에 자기네 배추에서 그 맛있는 맛이 나와서 사이다 같이 턱 써요. 이게 기간도 길고 변하지도 않고 분해 같은 것도 막아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이것저것 맛없으니까 넣어가지고 얘들을 맛없게 만들어서 먹는 이유는 없죠. 우리는 김치 뭐 때문에 먹어요. 유산균 때문에 먹잖아요. 이게 맛있게 익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김치는 이길라고 하지 않고 이길라고 하다가 끊어져. 그러니까 그것도 맛있다고 먹는 거 보면 정말 이 김치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써야 되겠구나를 제가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잘 가르쳐서 해줘도 안 되니까 지네들이 뭐 여기 제가 지금 유튜브나 방송이나 요리하시는 분 더러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저희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김치를 그렇게 금방 배워갖고 남의 거는 그거 하는 것뿐이 몰라. 내가 손희로 경력이 많이 한 사람들한테 그 경력의 노하우를 알아야 되는데 어머나 그러면 안 되니까 맨 효수 같은 거 그러면 효수가 넣으면 김치가 맛있게 익질 않아요. 그럼 뭐해요? 야채만 먹는 거잖아요. 난 그게 너무 속상해요. 아니 그냥 해도 이게 익어서 진짜 쨍나는 맛을 내서 먹어야 우리가 건강한 식품인데 그런 거를 못 내니까 막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그 맛을 만들려니까 그게 만들어져요. 얘는 발효 음식이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어떨나 몰라도 정말 우리 제자들도 좀 반성을 하셔야 돼. 그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간단하게 조금 배워갖고 노하우를 빼갖고 가서 남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되지를 않아요.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정말로 이거는 김치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김치 잘 담는다는 게 아니라 김치의 이 성격을 알으셔야 돼. 모르시면 여기에 뭐 우리가 배가 없어서 못 넣고 사과가 없어서 못 넣고 양파가 없어서 못 넣겠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넣어요. 그런 거는 그런 맛에 빨리 익는 재료도 있고 또 익고 나면 이 배추 같은 거 물러지게 만드는 재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여기다 왜 섞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옛날 그때 그 전통을 딱 지키고 싶어서 그 위에 그 외에 재료는 절대로 안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넣는다고 맛있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넣어서 간도 맞춰줘야 되고 간이 중요한 거지 여기다 넣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다 산삼을 갖다 넣어도 소용없어요. 기술이 없으면 근데 이제 이런 소리 하면 뭐 막 비꼬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김치는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값 맞춰서 딱 다 먹거든요. 그럼 여기에 아까 남겨놓은 육수 한 반컵 정도 넣으시고 또 풀 아까 세 컵이라고 그랬어요. 세 컵에 한 컵 내기고 한 컵 반은 넣고 한 컵 반은 넣고 남겼으니까 이것도 국물에다 할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단 거를 단 거가 왜 안 들어갔냐 그러실 텐데 단 거 넣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넣으세요. 우린 깔끔한 게 좋아서 단 것 좀 안 넣고 그냥 이렇게 아짠하게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넣을 사람들은 뭐 요새 뭐 뭐야 그거 그 방송에 많이 나오는 거 있더만 스테비아인가 뭐 그거 넣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넣으셔도 뭐 조금 넣는 거니까 괜찮을지도 몰라도 우리는 단 거가 그런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넣어요. 그거 넣어가지고 김치 맛있고 맛없는 건 아니니까 좋으시면 넣으시고 또 애기들 주려면 좀 다 그런 해야들이 먹으니까 그런 거를 해주시고 우리는 어른들만 먹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시원한 맛에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이것저것 이제 다시마 육수도 여기다 풀고 풀국도 좀 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풀국은 여기에는 제가 고구마 전분이 아니고요. 고구마 가루예요. 가루. 그거 조금 넣고 찹쌀가루 3큰술 넣고 이게 풀을 쓴 거예요. 3컵을. 그래서 그거는 아주 커피수저를 한 수저 정도? 그 정도뿐이 안 넣었어요. 고구마 가루. 그래서 풀 써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언젠가는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확실하게 풀 쓰는 것도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배추가 잘 절여졌구나. 못 절여졌구나. 따라서 이제 여기 간을 하셔야 돼요. 여기 다. 근데 지금 저는 배추가 조금 아주 샘상하게 절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풀국을 넣으시고 여기다 부시고 한 두 시간 안에 간을 한번 보시면 그때 간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고 이 배추 절여진 거를 이렇게 만져보고 먹어본다고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배추가 짜면 이 국물이 싱거워서 주위가 맞춰 줘야 되고 배추가 싱거우면 국물이 좀 간간해서 얘가 맞춰 줘야 되니까 그 되는 시간이 두 시간이에요. 두 시간. 두 시간 넘으면 얘가 발효될 때 막 시작이 된 다음에는 건네리면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얘 김치는 왜 미쳤나 이번 김치는 이렇게 마시면. 그거는 발효될 때 건네려서 그래요. 우리가 술 같은 그런 발효 음식도 할 때 부글부글부글 막 올라올 때 흔들여 보세요. 그 술은 쉬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노하우를 알아야지 아무리 여기서 별거를 넣고 다듬는 것도 필요 없고 다 그런 거는 그냥 대충 우리가 하는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 간 맞추고 여기에 넣는 재료가 몇 월달 넣는 게 다 틀리니까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물을 부었죠? 그러면 여기에 나는 여기서 동치미니까 어때요? 물김치죠? 물김치 시기로 많이 부셔야 돼요. 근데 이게 동치미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무 쓸어 넣는데 물을 쓸어 넣으면 지금 시기에는 무가 잘 안 익어요. 배추만 넣어서 이렇게 해서 뭐 압박들이라든가 어디 그냥 좀 시원한데 음접실 같은 데 화끈화끈 하니까 거기보다 베린다 같은 데다 놓으면 한 4일이나 5일 되면 얘가 익어요. 그 때 그 때 잡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멀고스름하게 동치미 국물 마냥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지금 다섯 컵. 물이 다섯 컵이에요. 이렇게 해서 두 시간에다가 간을 한번 보시고 국물이 아 이 맛이면 삼삼어구나 할 때 닫아서 익히시면 아주 시원한 동치미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조금 이렇게 붕 떠요. 뜨는데 이거를 눌러놔도 눌러놔도 뭐 물이라 물 많은 김치기 때문에 하니까 이렇게 근데 또 여기에 요거가 우거지 덮는 게요. 요게 짜요. 이게 배추 속같이 싱거운 게 아니고 짜기 때문에 요기에서 또 물이 나와야 되니까 요거를 두 시간 안에 딱 담고 보시고 한번 하면 그때 소금을 넣든가 새우젓 국물을 조금 더 넣으시든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을 맞춰야지 나도 선수지만 내가 딱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을 한번 보고 싱겁네 짠 애를 조금 이거는 별 기술자가 넥스피가 필요 없어요. 전통 음식은 넥스피 맞는 거 하나도 없죠. 그거 맞는다는 사람이 상했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을 딱 해서 이렇게 놔두면 익으면 시원한 배추 동치미가 됩니다. 근데 이건 오래 두고 먹는 거 아니라겠죠? 그러니까 자주 담고 먹는 거니까 조금씩 자주 담어야 되시게 맛있게 익혀서 맛있게 드세요. 이게 지금 담은 후 2시간이 됐어요. 간 보는 걸 한번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즈가 제가 조금 만들어서 2시간 해놓은 거를 이렇게 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바로 위에를 보면 울거지가 짜기 때문에 우에 간만 보지 지금은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발효되는 중에 섞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러나는 거니까 이렇게 봐서 지금 2시간이 되어있으니까 밑에 이렇게 해서 섞은 다음에 이렇게 한번 맛을 보세요. 좀 싱거워요. 그럴 때 그럴 때는 이제 새우젓 국물 나는 좋다 그러면 그걸 넣으시고 나는 새우젓 국물이 별로 그래 그러면 여기에다 조금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막 허틀어 놓으면 속에 있는 양념이 고기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저는 소금을 조금만 넣을게요. 소금 한 반 큰술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이 반스푼 정도 넣어서 간이 조금 약간 좀 싱거운데 배추가 싱겁게 절여졌으니까 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추가 짜게 절여졌으면 배추에서 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안 보태고 물이 싱거워도 이거 해야 되겠다 그렇게 민감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푸전 음식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중식도 아니고 레시피가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레시피 맞춤하기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엄마들이 자꾸 김치 담는 비법을 쌓이고 쌓이고 해서 도사가 돼야지 손으로 만져둬 이게 어느 정도다를 알 때 그때 이제 완성이 김치의 진가를 나타났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시간 후에 한번 간을 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 찍어주세요.